예 다시 수업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수업은 덕총부의 결론부분인데 덕이 충만한 세계를 쭉 이야기해 가지고 여섯 분을 등장시켰습니다. 왕태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금 전에 공황대응까지 여섯 분이 등장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부분에 성인이 등장하는 거죠 성인, 소유인데 장자철학에서는 소유, 유편의 유자가 있지만 이 논류자가 대표적인 용어예요 장자는 우경선생님 당구가 박이셨는데 이 논류자는 뭐냐 하면 이게 대봉인데 이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장자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걸림없이 노는 것이 최고의 도의 경제에서 사는 거라고 본거죠 노자철학 하면 노자는 박이라고 그러는데 박 이 박의 철학에 박은 바로 도에 들어간 무늬죠 도 무늬지게 그러니까 노자의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도가 있다면은 도의 경제에서 노는 것이 바로 도의 경제에서 노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걸림이 없는 경제에서 노는 거죠 그게 바로 그게 바로 덕이 충만한 거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뭐냐 하면 이 네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계죠 인간 세상에는 어떻게 하는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짓이 있어야 되고 약은 뭐냐 하면 관계 모든 약속도 여기 들어가고 법률도 여기 들어가고 인위 예지라는 것도 여기 들어가고 모든 관계를 조화를 하기 위해서는 약속 같은 거에요 법과 같은 거고 약속 같은 거고 이런 건데 이게 필요한 거죠 세 번째 덕이란 건데 덕은 뭐냐 하면 각자 개인의 개성이 상대하고 교감할 때 쓰는 세기가 덕의 세기죠 개체가 다 덕이 있으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기술인 건데 모든 사람들은 그 농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정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장도 그렇고 모든 서로가 다른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물물교환해서 교감해서 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게 세상인데 성인은 이 경기를 벗어났다고 보는 거죠 세속 사람들은 거의 여기 여기 메인 거고 이게 이제 재앙을자인데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은 자문화면 재앙이 되는 거에요 오늘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보잖아요 서로 지식 사업하면서 매일 사업하는 건데 이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성인의 세계는 대북의 세계라고 본다면 이 네 가지 세계는 뭐냐면 이 권의 세계에요 분별의 세계 이 성인이 소유하는 세계는 대북의 세계 소유하는 세계고 이 네 가지는 이 분별의 세계니까 권의 세계죠 분별의 세계 그리고 성인은 성인은 뭐냐면 이걸 하는 거에요 도모하는 게 없어 어떤 지식을 갖고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깨를 부리지 않는다는 거에요 두 번째 성인은 어떤 법망이나 인의 예전 또 약속 같은 그런 건데 이 교자는 뭐냐면 접착제 접착제 아교 교자니까 이걸 서로 인간관계 모든 관계를 아교처럼 어떤 논리를 붙여가 접착시키는 거 딱 이렇게 서로가 만나가지고 확경시키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에요 왜? 이 까끌 착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 바퀴가 큰 바퀴에 큰 구멍이 있고 또 작은 바퀴에 작은 구멍이 있고 하듯이 이 구멍에 맞게끔 딱딱 만드는 것이 까끌 착자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법망이나 인간 약속 같은 것도 상황에 맞게끔 다양한 약속들이 존재하고 그 약속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아교처럼 붙여가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에요 미리 계약 안 한다는 거에요 까끌 착자가 촌수도 형제와 그 다음에 사촌, 육촌, 팔촌 뭐 이렇게 해서 그것도 까끌 착자거든요 조금만 깎으면 먼 거리는 정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덕도 인간관계에 접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인간관계에 접하면서 각자 덕이 다른데 그 근본에 도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근본에 잃어버린 게 없어요 도를 잃어버린 게 없으면 덕은 저절로 나온다는 거에요 덕이랑 도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 상자는 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에요 마지막 기교, 기술, 물론 기술은 이거는 모든 상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 성인의 경계는 이 재화에 사람이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벗어났다는 거에요 그리고 성인은 그냥 자연스럽게 노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 네 가지 것은 이 네 가지가 특히 뭐냐면 이게 말이죠 깨를 부린 거 하고 깎는 거 하고 잃어버림 없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재화 즉 장사 거리 같다 안 하는 이 네 가지 것들은 뭐냐면 하늘이 먹여주는 거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인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경계를 벗어나가서 자유롭게 노는게 대봉처럼 노는게 되면 그러면 어떤 흐름이 있다고 흐름인데 이 대봉처럼 흘러가서 노는게 되면 그 상황에 맞게끔 어떤 지식이나 약속이나 없이 가장 상황에 맞게끔 육아철학에서는 시중인데 딱 맞게끔 저절로 된다는 거에요 이게 바로 하늘이 먹여주는 거에요 실제로 사람이 아주 머리를 잘 써가지고 그 머리로 까지고 지식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더라도 안될 경우 엄청 많잖아요 인생이란게 약속을 딱 했는데 약속 멈추기 너무 많잖아요 서로 덕이 있는데도 덕이 안 맞아서 싸우니까 너무 많잖아요 장사를 해서 장사가 뜯지 안될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냥 성인은 뭐냐 놀면서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수흘리대로 흘러갈 뻔해요 이게 수흘리 흘러갈 뻔이죠 이게 바로 하늘에 먹여주고 하늘이 이 식자인데 잘못됐구나 하늘이 사람을 먹여주는 거에요 하늘이 뭐 그렇게 그러니까 어찌 이니 이 이니가 뭐냐면 도마하는 거하고 깎는 거하고 잃어버린 거하고 이 이니를 쓰겠나기야 이니 쓸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덕이 총만한 성인의 경기는 삶을 즐기며 놀다보면 그 자체의 성망상황만 저절로 직관력이 이해해가지고 흘러간다는 거에요 이게 뛰어나는 사람들이 가장 수행이 많이 되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한테는 이게 이제 이 대목이 마지막 결론까지 끌고 가는 대목인데 사람한테는 형태는 있어 육체 육체라는 형체는 있지만도 사람한테 이 정 이 정감정과 같은 건데 감정인데 감정은 없다는 거에요 이게 이제 앞으로 장자하고 혜자하고 대화가 나오는데 그건 없는 거에요 사람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사회적 동물로 바로 물에 대해서 사는 거에요 물에 대해서 사는 거에요 군어 인 형의 안으로 인이 있네 사람의 물을 잃으면 사는 거죠 사람의 물을 잃으면 사는 거에요 사람은 형체가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식, 친구, 선후배 이런 등등의 관계는 물이 물이 군자 물이 군자들이 잘못됐네 이것도 잘못됐네 이것도 계속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양양군순이에요 양양 이걸 갖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똑같은 글자 사람은 사람은 형체이기 때문에 부모, 형제, 모든 관계에 물이 물이 이건 똑같은 글자 그리고 사람은 정이 없기 때문에 시비의 시비가 몸에서 추구할 수 없는 거에요 이 말인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에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형체로 존재하다가 감정이 등장할 때는 뭐냐면 외적 조건이 주어졌을 때 등장하는 거죠 사람이 감정이란 건 추울 때 춥다 더울 때 덥다 사랑할 때 미웁 때 뭐 수없이 많은 감정은 어떤 나라는 존재가 있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외적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에 맞춰서 내인들이 일어나는 게 이게 바로 감정이거든요 감정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정이 없는 상태는 뭐냐면 그 성인이 노는 바가 대부분일 때 이때는 인간이 1차적인 도의 경지에 들어가 가지고 성인이 도의 경지에서 들어가 놓았을 때는 그 상태에서는 분별의 감정 자체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앞에 양생주에서 보면 오상하를 쓸 때 바로 아라는 아상 에고 이걸 잊어버려야만이 오라는 나의 순수의식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감상들은 시위, 덕실의 모든 시위, 호호, 덕실 감상들은 이게 뭐냐면 저보다 아에서 오는 거예요 아에서 아라는 현상에서 내가 아라는 내 자체에 에고나 아상이 없어지면 근본의 의식 아까 그 책에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건데 자기 근본의 의식 속에서 내가 존재하게 되면 그 존재 속에는 시위 분별이나 호호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만 있는 거죠 그 존재 자체만 있었을 때 그 의식이 뭐냐면 바로 명상참사이나 수련할 때 가장 높이 가는 영성의 경제 도의 경제가 바로 그때 나온 거죠 이게 지금 현재 그 이 그 이 그 이 그 5분에 지금 성인편인데 요 끝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자하고 혜자의 이야기 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기서 하고 본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본문에 들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덕충부의 결론이 두 파트가 남았는데 요 성인부 파트가 남았고 그 다음에 혜자 위 장자화라고 하는 게 요게 마지막 두 번째 결론인데 이 두 바지 다루는 게 뭐냐면 바로 요 문제에요 유정과 무정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럼 문제 가보면 고 띄우고 성인 띄우고 유 띄우고 소유하니 그러므로 성인은 논의는 바가 있어 이 논의는 바는 절대 경제죠 걸림없는 거 대북처럼 자유의 경제죠 자유의 경제죠 그 논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뭐냐면 아래 아우는 네 가지 자체를 병표로 보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명표가 뭐냐면 이지 띄우고 위혈하고 두 번째가 약 띄우고 위교하고 세 번째가 덕 띄우고 위접하고 네 번째가 공 띄우고 이 네 가지를 바로 마음껏 소유하는 경계 장애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그래서 이 사람이 안다는 지식 각자가 갖고 있는 지식이란 것이 뭐냐면 그거는 지향이 돼 지향으로 윗자는 여기다 되다는 거냐 지향으로 여기요 하위 윗자는 여기다도 괜찮죠 지향으로 여기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호황 혼란과 다툼과 싸움이란 뭐냐면 그 조그마한 도토리 키재기식 지식 때문에 사악을 거네요 니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또 관점 차이의 지식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니까 지향이 두 번째는 뭐냐면 약 약이란 것은 인간이 인간관계 모든 관계에서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법으로서 약속하는 경우도 있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인위예제 같은 관점이 있고 타와의 관계에서 관계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약이에요 약속 법 이런 것들이죠 여기는 이것이 뭐냐면 굳 악요로 보면 악요가 악요가 두 가지 물체를 붙이는 거 아니에요 붙이는 거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와 타라는 존재를 이렇게 악요처럼 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들은 여기 얽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귀악이에요 악요 내가 살아가면 모든 법망 인간관계에 대한 인위예제 같은 것들이 이게 결국은 이게 결국은 나와 타와의 관계를 이렇게 악요처럼 잘 복귀하기 위한 조건이었고요 그걸 더 크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서 저절로 나오는 거죠 매일매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덕이란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인의 개성들인데 그 덕은 뭐냐면 위접 상대와 접하는 수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덕이 있고 나는 이런 덕이 있고 또 그는 각자 다른 덕이 있는 그 덕은 표현인데 그거는 인간관계에 대한 서로 접하기 위해서 서로 어울리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공 기술이죠 기교 기술 기교 기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죽어받기 위한 장사의 수단으로 왜 농사꾼이 농사 지으면 기계 만드는 사람 기계 만드는 사람 바까먹어야 되고 옷 만드는 사람 옷만 바까먹어야 되고 모든 다양한 기술들이 서로가 유통이 돼야만이 세상은 돌아가는 건데 그건 정말 하나의 기술들이야 장사꾼 장사의 수단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성인의 경제에 가면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인간성이 필요하지만 그 소유하는 데에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의 경제에 가면 어떻게 했냐면 성인 띄우고 불모해 불모해 도마하는 게 없어 마음에 어떤 논리에 도마하기 위해선 내가 머리 굴러가지고 요건 요렇게 해야지 요건 요렇게 해야지 지식적인 머리를 굴러서 도마하는 것이 도마하는 게 없어 거기 때문에 오 띄우고 용지요 오는 어찌 오 뭣 오지요 어찌 그 지식을 쓰겠나 이게 도마하는 게 없는데 그러면 도마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어떤 흐름이 있으면 그 흐름을 따라서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마다 직관력에 시중에 직관력에 툭 튀어나온다는 게 이게 최고라고 보는 거죠 장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툭 튀어나온 거예요 자 불착하니 오 띄우고 용지로 이 땅은 깎을 착장하는데 인위적으로 관계를 아까 했지만 이 수레바퀴의 공간이 넓고 적고 이 공간이 바퀴 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축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인간관계에서도 이에 보면은 이렇게 부모 형제 뭐 이렇게 나누질 거 아니에요 모든 관계는 이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이 부모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촌도 있을 거고 안 그러면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관계에 맞게끔 서로가 이렇게 깎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매이지 않는 거죠 관계 그러니까 무슨 놈의 어찌 교가 접합자가 필요하겠나 그냥 만날 때마다 순수한 영웅끼리 주고받으면 되지 무상하니 오 띄우고 용도이요 내 마음속에 덕이 나온 것이 도에서 나오니까 근본 도 덕은 도에서 나왔거든요 각자 도에서 각자 덕이 나왔으니까 도는 하나인데 그 도에서 분리돼서 각자 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덕이 나온 도를 잃어버림이 없는데 어찌 덕을 쓰는 게 아닌 거야 도심이면 그냥 내 푼 됩니까 도에 그냥 순수한 영웅을 그냥 다 표현하면 사면 되는 거야 자기 스타일을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의는 불화하니 오 띄우고 용상이요 자 그래서 이 화는 재화자인데 장사 그러니까 재화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찌 장사를 쓰겠나 그 필요하면 내가 만들어 필요하면 상대 죽으면 되고 그냥 도와주면 될 거 아니냐 그야 필요한 사람한테 도와주지 그걸 구태어 재화의 가치력 가지고 장사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지 그러면 재화에 매이는 거지 결국은 재화에 매이면 성의인의 소유가 안 되니까 논지 못하는 거야 구석이 되니까 성의인은 무한히 자유가니까 소유는 자유인데 자유에서 구석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네 가지에 매이면 구석이 되니까 자유가 잃어버린다는 거야 소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결론을 설명하는데 사자 띄우고 천육이라 사자는 여기서 성인 불모 도모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용지하는 거 하고 도모 불차 깎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무상하고 불화죠 그러니까 도모를 안 해도 하늘이 사자는 천육이니 육자는 길을 육지하니까 그 상황에 맡겨서 머리를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직관령 그러니까 사람이 수양을 해서 순수하게 성인 소유의 경제에 가면 아니 순수한 자유의 경제인데 이 순수한 자유의 경제에 가면 이 네 가지의 문제는 하늘이 그냥 그 순간 직관적으로 떠올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게 천육이 천육 길러준 게 그게 시중이고 천육자는 하늘이 길러준다는 것은 뭐냐면 천사야 하늘이 먹여주는 거야 그 상황 상황마다 그 순간에 상황에 맞게끔 풀어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야 그게 천사에요 먹이를 샀자 동사니까 먹이를 샀자 그게 바로 성인 소유하는 경제에요 기 띄우고 수식 띄우고 어찌나니 이미 하늘에서 먹을 것을 받았으니 하늘에서 먹을 것을 받는 것은 직접 받는 약 아니죠 하늘에서 먹는 것은 바로 직관령에서 생긴다 그러는데 이 직관령이 생긴 건데 그거는 뭐냐면 받을 수 있는 용량은 뭐냐면 수양을 통해 가지고 자기 심 속에 이게 확장되면 여기서 받는 거예요 하늘이 이미 좋은데 그 받을 수 있는 공간은 뭐냐면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수양을 해서 사람이 마음의 공간에서 확장 넓어지면 하늘에서 받는 게 폭 넓어지는 거죠 하늘에서 받는 게 폭 넓어지면 뭐냐면 사람의 행복감이 커지는 거죠 하늘은 복을 무한히 주고 있는데 각자 마음의 용량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용량이 적은 사람은 아주 적은 것에 매가지고 늘 원망하면서 사는 거고 마음의 용량이 넓은 사람은 무한한 걸 받으면서 늘 행복과 축복을 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수씨 거처는 이미 하늘에서 뭘 받았다는 것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수양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공간을 넓혀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서 뭘 받을 수 있죠 안 그럼 받을 수 없죠 이미 실제로 하늘은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한테 그런데 수양을 해 가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영혼이 맑아지고 영성이 밝아지면 그걸 볼 수 있으면서 무한한 대상이 다 축복을 보이는 거죠 자꾸 넓어지면서 모든 게 축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수씨 거처에요 직접 먹기 주는 게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아는 거지 인간 스스로 아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결론은 어떻게 했냐면 우호 마지막에 그 다음 페이지에 우호 띄우고 영일이야 어찌해서 인위적인 방법을 쓰긴다기야 오늘 어찌해 어찌해서 인위적인 방법이 뭐냐 아까 했지만 도마하고 깎고 그 다음에 상하고 그 다음에 재화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인위적으로 쓰긴 이야기야 마음의 공간을 넓고 수양하면은 무한한 자기의 영성적인 시야에 직관적이 생기기 때문에 무한히 풀려가는데 그걸 잔머리 굴려 가지고 조그만한 잔머리 굴려 가지고 그렇게 세상 살아갈 필요가 뭐 있냐 이 말하는 거죠 참 재미있는 표현이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요 대목을 갖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했냐 사람이란 것은 즉 성인은 성인이죠 성인은 어떤 걸 봐야 되냐면 그 유 띄우고 인지형 유 띄우고 인지형은 성인의 경지에 간 사람이 아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인이 생략됐다고 봐야죠 성인은 성인은 사람의 형태는 갖고 있어 똑같은 사람도 성인은 그러나 성인은 뭐냐면 무인지적이라 사람의 감정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했죠 사람의 감정이 너냐 없냐는 뒤에 나오지만 여기서 다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그 사람은 뭐 어차피 그림을 그려야 될 테니까 또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의 그림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상황은 하늘의 기운이 땅에 들어오는 게 자연일 수 있고 육아적으로 말하면 천명이 될 수 있죠 졸아 힘이 들어와 있는 거죠 졸아했는데 이 상태에 있을 때는 이럴 때는 무정이죠 이때는 아무런 감정 없는 순수한 마음의 상태죠 이때는 뭐냐면 이 무정일 때는 바로 이때는 도심이면서 천인 하빌의 상태죠 이 상태의 아무것이래요 그 마음이 아주 그러니까 수양한다 사람이 참선한다 명상을 수양할 때는 뭐냐면 이런 아무런 무정일 상태에서 도심 천인 하빌 뭐 득도 똑같은데 이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이 상태에 이르는 거지 바로 명상 참선하는 것은 그러다가 외적 대상을 만나 어떤 외적 대상이 마음을 탁 던지면 거기에서 마음에서 헤아리가 탁 나왔을 때 이게 바로 정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정은 사람이 존재하는 1차적인 조건이죠 사람 육체성에 존재하는 1차적 조건이고 무정은 유정은 뭐냐면 인간이 개체가 갖고 있는 2차적 조건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게 뭐냐면 이 무정에서 수양이 된 만큼 유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기 내적 수양이 된 만큼 감정이 도출되는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이렇게 안 하더라도 단순하게 하면은 요즘 눈이 많은데 눈이 없으면 이런게 아니라 보통 인간도 보통 현재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개체가 자기 공부를 통해서 자기 패턴화를 시킨게 있대요 자기 패턴화를 자기 패턴화를 시키는데 이 자기 패턴화를 시킨다는건 자기 논리 틀인데 이 마음에서 자기 패턴화가 될 것 같으면 어떤 외적 조건이 들어오면 눈이 왔다 눈이 오면 그 눈이란 현상이 마음에 딱 들어와 가지고 나올 때는 자기 패턴화된 감정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눈이 왔을 때 아주 여인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면 그 행복한 감정이 나타나는 거고 눈이 왔을 때 죽을 고비를 남긴 사람은 아주 트라우마가 고통스러운 게 있는데 이것은 각자 갖고 있는 심리적 요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에서 사는 거야 그런데 이런 단계를 넘어가면 뭐냐면 순수한 무정의 세계에서 무정의 세계에서 외적 상태가 오면 그때는 자연의 마음 하늘의 마음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맹자는 사단의 사단 발이라고 하죠 사단이 맹자는 사단이 발한다 이런데 이게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형태는 누구나 다 있어 성이란 사람은 형태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의 세계 없음에서 이 마음의 도심의 상태에 머무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이란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어떻게 했냐 유 띄우고 인지 띄우고 형안이 고 띄우고 군어 띄우고 이냐 사람이란 몸에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므로 사람의 무리지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사회적 동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모 첫째 정제 가정이란 사회 또 지역이란 사회 국가란 사회 이렇게 사회적 조직 속에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띄우고 인지 띄우고 정하니 사람으로서 감정이 없는 상태 없으니 그게 없는 상태니까 바깥 지만도 오상하에서 오가 되고 무적이니까 도심이면 천인 합의된 세계죠 그 상태가 되니까 뭐냐면 고 띄우고 시비 띄우고 부득 띄우고 오시려 그러므로 그러므로 시비가 옳고 그러다는 분별이죠 분별 분별이 되는 순간에 인간은 고통이 시작되니까 번뇌망사 고통이 시작되니까 바로 분별 자체가 고통이거든 시비 호호 미움 원망 사랑 이 전부 다 아니까 모든 감정 표현에 대표적으로 가장 강한 시비를 두고 나온거죠 호호도 다 돼가고 사랑과 미움도 다 돼가는거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내 몸에 들어올 수가 없는게 자기가 안 되는거야 무의 상태 무심의 상태니까 도의 상태니까 도심의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상하에서 오의 상태가 된거죠 오상하에서 오의 상태 심지어 심지어 허의 상태가 된거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 성인은 그 다음 문제를 해석을 아침에 씁니다 그리고 성인은 이것도 역시 성인의 문제 이야기에요 빠졌지만 성인은 제가 해야 되는거죠 결국은 성인은 어떻게 되냐면 성인은 묘호 띄우고 소재는 소의 띄우고 속어 띄우고 성인은 자기 자신이 큰 것이 아니라 앞에 군어인처럼 군어인 유인지형안이 그 군어인 그 상태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너무너무나 작고 작아져 사람이 자기를 취한거야 자꾸 아무리 성인이라도 근본적으로 인간은 너무너무 작고 작아져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소의 속어이나 인간 속에 무리지어 사는 방법이야 인간 속에 무리지었을 때는 아무리 뛰어난 성인도 형제 친구가 있을거고 부모님도 있을거고 동생이 있으면 그 속에는 작은 하나의 범죄에서 아들이면서 또 친구이면서 아우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거죠 그것이 바로 묘호 소재 소의 소고이냐 내가 성인이 해서 나는 부모도 무시하고 형제 무시하면 안 된다는거에요 성인의 경제하면 아주 작은 인간 그 한 위치에 머무는다는게 인간은 그게 성인이란거에요 그래야만은 조화를 할거 아니에요 조화를 그렇게 잘 조화가 안되지 굉장히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성인은 뭐냐면 오호 띄우고 대제는 독성 띄우고 그제이라 크고 큰 것은 크고 큰 것은 홀로 홀로 그 하늘의 돌을 이룬 상태야 이 작지 작은 작지 작은 작지 작은 한 인간이 북모 형제 작지 한 인간이 인간이 그 속에서 수조를 해가지고 죽을 해가지고 이 오상의 오의 경제를 수조를 해가지고 바로 이 득도의 사회에서 도심의 경기로 무정의 경기로 넘어간거에요 그랬을때는 소우주인 내가 대우주가 된 상태가 뭐냐면 오호 대제 독성 기천에요 내가 곧 뭐냐면 내 속에 내가 깨달아서 내 속에 곧 자연의 위치 하늘의 위치를 알았다는 거에요 그 재미있는 표현이죠 마지막에 이게 바로 덕충이란 거에요 덕충 작을 때는 한 가정의 자식으로서 형제로서 혼자 하고 있지만도 그러면서 조화를 하지만도 클 때는 깨달음의 경제에 가서는 깨달음의 경제에 가서는 내가 곧 우주라는 거에요 그 경제에 갔다는 거에요 그러기 때는 뭐냐고 독성기는 마음껏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결론을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지금 덕충부의 재미있는 결론을 지금 가고 있어요 네 쓰였다가 다음 또 하겠습니다